생선가게 뮤지션님께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음악 외길을 걸어간 것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노래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음악은 틀림없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그걸 믿어주세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나미아 자파점 드림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제가 드디어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 영화를 봤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이 연극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올해 2월에 출시된 영화를 아직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봐야겠다 해가지고 봤어요 확실히 책 원작인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니까 좀 구성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책에는 이야기가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5가지 정도인가 나오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영화에서는 다 다루지는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편지로 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만 다뤄서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나미아 자파점을 매개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영화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잘 살렸더라고요 연극에서는 과연 이 편지 하나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나미아 자파점 연극에 대한 공연 정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미아 자파점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예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밤 나미아 자파점의 상담 창구가 부활한다 좀또둑 아치아 쇼타 코에이는 나미아 자파점이라고 적힌 낡은 가게가 숨어있다 도둑들은 장난삼아 생선가게 뮤지션의 편지에 답장을 하던 중 편지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가 설명이에요 사실 이 설명을 읽어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가서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캐릭터 캐스팅도 이렇게 나와있고 여러분은 책 원작 연극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해봤던 거는 최근에 접한 거는 이거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고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산울림 소극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한 30년 정도 계속해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책 자체가 희곡으로 쓰여진 희곡? 희극? 희곡? 희곡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연극 대본처럼 이렇게 쓰여진 책이예요 어쨌든 이 고도를 기다리면 고전이고 부조리극이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만한 극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또 이 책이 연극으로 되는 어떤 극들이 뭐가 있나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하고 있는 연극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책이 없는데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 영화로 나왔었죠 그 책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극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 거기는 공간적 배경이 계속 바뀌어요 그 백세노인이 양로원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막 스페인 뭐 러시아 이렇게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런 그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게 그 잘 표현한 게 연극의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거는 공교롭게도 금음이라는 소설 장강명 작가의 소설인데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도 9월에 무대에 이제 오른다고 해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한 그런 책인데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또 연극의 재미인 것 같아요 책이 영화화가 됐을 때 그리고 또 책이 연극화가 됐을 때 혹은 영화가 연극화가 됐을 때 그 형태가 가지는 특성들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달라지 않는 선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을 조금 바꾸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들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남의화자파점의 기적을 보러 가는 영상 혹은 갔다 오는 후기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조금 연극을 보실 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은지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보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낭독버스커 앨리스였습니다 안녕 안녕